진짜로 그렇게 막 뭐 허세일 게 아니라 전기차 알아보면 안 한 거야. 허세 알았어. 휴가 길다고. 그러니까 말이 말만 절실하고 아직 네가 여유가 되니까 그냥 그렇게 타고 다니고 하고 다니는 거야.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일단 그렇게 다달이 얼마가 나가고 네 자산에서 까먹으면 주식이 될 것도 안 돼. 심적으로 쫓겨. 그러니까 네가 욕심이 세니까 아 씨 소액인데? 야 이거 씨 때리지 뭐. 승부 봐야지. 근데 그런 마인드로 하면 나중에 네가 운 좋아서 올라와도 개 쳐 날려. 왜? 계속 연세 갈 수는 없거든.